따뜻한 봄날씨와 함께 공기질도 무난합니다. 4월의 첫날인 오늘은 어제보다 기온은 낮지만 계속 포근함이 감돌겠는데요. 현재 대구의 기온은 10도, 안동 6도, 구미는 7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아침에는 약 3도에서 5도 정도 기온이 높은 모습이고요. 한낮에는 대구 19도, 안동 18도, 구미는 20도로 어제보다 약 3, 4도 정도 기온이 낮겠습니다. 또한 오늘은 종일 구름이 많이 끼어 있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연일 대구와 경북 모두 보통 수준 보이겠습니다. 한편 건조한 대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종종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작은 불씨가 주변으로 쉽게 옮겨붙을 수 있는 환경입니다. 화재 예방에 각별히 신경 써주셔야 되겠고요. 또 틈틈이 수분 섭취도 잘 해주시면서 건강 관리도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위상영상 보시면 오늘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우리 지역은 파란 하늘 위로 구름층이 점점 두꺼워지겠습니다. 자세한 작별을 하십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 10도, 청도 5도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 19도, 청도도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상주의 아침 기온 6도, 김천 3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상주와 김천 모두 20도 전을 보이겠습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 6도, 영향 3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낮에는 안동 18도, 영향 17도로 어제보다 기온이 낮겠습니다. 울진의 아침 기온 6도, 낮 기온 14도에 그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4미터로 오늘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는 내일부터 하늘이 더 흐려지겠고요. 주말이 되면 우리 지역은 봄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